이번 시간에는 create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age.js 파일을 수정하면 되는데 그 위에 layout.js 파일을 이전 예제에서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저건 중첩된 레이아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거였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layout.js는 지워버리고 page.js에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에러가 뜨면요. 개발 서버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시고요. 그리고 reload 하면 이렇게 에러가 여전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next 폴더를 지우고 다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rn-i rf.next 지우고요. npm run dev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니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출력됐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next를 지우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우리 지금부터 폼 태그를 만들어서 생성 기능을 구현을 할 건데요. 바깥쪽에는 폼 태그로 이렇게 감싸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로 줄바꿈을 위해서 p 태그를 사용했고 input, type은 텍스트, name은 title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placeholder에다가 title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title이라고 화면에 찍히죠. 그 다음에 p 태그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자, body죠. name은 그리고 placeholder는 body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성을 끝내고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submit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create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UI는 만들어졌네요. 저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여기 있는 create를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를 잡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필요하냐 onSubmit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onSubmit, 저건 언제 실행이 되나요?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때 실행돼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서버 컴포넌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 에러나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죠. 일단은 함수를 먼저 넣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못하니까. 자, 그래서 얘를 useClient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이렇게 바꿔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이제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HiBy라고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create라면 기본적으로 이 웹이 동작하는 방법은 서버 쪽으로 이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전환됩니다. 자, 클릭해볼게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저렇게 바뀐단 말이죠. 자, 이걸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것이 event event prevent depoit 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onSubmit이 실행됐을 때의 기본적인 동작을 방지하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클릭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타이틀과 바디 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event 객체에 target에 target이라고 하면 이 폼 태그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 폼 태그의 점 타이틀이라고 하면 name in title in element예요. 누구예요? 요거요. 요게 되겠죠. 자, 그것의 value 값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title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는 2.target body.value 라고 하면 name이 바디인 태그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서버랑 통신하는 코드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async await를 써도 되고 den을 써도 되는데 저는 den을 쓰겠습니다. 자, patch 그리고 http 로코 로스트 9999 또 fix 그 다음에 then then result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려는 거기 때문에 옵션 값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const 옵션 쓰는 이렇게 메소드는 포스트 그리고 헤더스는 컨텐트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바디는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는 자, 이렇게 해서 음 제이슨 데이터 타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옵션을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거고 잘 전송이 됐다면 result 값이 들어오겠죠. 자,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result 값을 화면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입력하고요. 자바스크립트 is 땡땡땡 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렀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잘 출력되고 아이디는 3이라는 방금 생성된 글은 아이디가 3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네요. 자, 저는 const last id라고 해서 result의 아이디 값을 last id 값에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사용자를 사용자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방금 생성한 last id에 해당되는 글로 리디렉션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api가 뭐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use 라우터예요. 자, const 라우터는 use 라우터 이렇게 해서 라우터를 가져왔고 임포트도 시켰습니다. 자, use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실수한 게 있네요. 자, 여기 있는 next slash 라우터는요. next 12 버전 에서 사용하는 또 page 라우터라고 하는 방식에서 사용되는 라우터고요. 이 m 라우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의 라우팅에서는요. 이 use 라우터를 내비게이션 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 이거 이름이 같아서 계속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라우터를 이용해서 방금 생성한 글로 리디렉션을 시킬 수 있어요. 라우터 push 자 어디예요? topic 이 아니라 read 로 가서 라스트 id로 이동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자바스크트는 했었고 뭐로 할까요? 음... re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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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땡땡땡 하고 create를 하니까 글이 잘 생성 됐습니다. 박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글 목록이 갱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react라는 글을 생성했으면 여기에 react라는 글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anim益 ning scene organization universe you ال que